정부의 비리가 원래 말기쯤에 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요. 이 정부는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꾸 자꾸 정부 내 비리들이 터져요. 친정부 인사들의 비리가 터져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가 터져요. 그럼 그걸 공격하면서 적들은 살아나요. 동시에 그러면서 국론은 찢어져요. 그런데 그걸 다시 막으려면 또 운동권 논리가 동원돼요. 대중 동원에서 홍의병 동원에서 일견, 파시즘적인 파시스트들이나 할 법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계속 적대적인 반일 감정을 보조시켜서 극우적인 작업도 해야 되고 동시에 지금 팬들을 홍의병으로 동원해서 지금 어떻게든 권력 뺏기는 걸 막아야 된다. 우리 다 죽는다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수가 했던 빨갱이와 정권자하면 우리 적화 통일돼서 우리 지옥에 산다라는 겁을 주듯이 마찬가지래요. 반대해서 이번에 정권 뺏기면 우리는 다 숙청된다. 큰일 난다 하면서 서로 계속 이런 위화감과 분열 속에서 이 국민들은 정부가 그런 것들은 지들 권력 위해서 하는 건데 고생은 누가 하냐.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고생하게 생겼다. 그게 안타까워서 순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한테는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정치인들을 기대 안 하니까 뭘 하면 되냐. 국민이 정신 차리고 자명한 소리만 해야 되면요. 정치인들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지들이 당선되려면 반응해야 돼요. 저는 그걸 노리기 때문에 국민 내부 비판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빠 행위 좀 하지 마시고 주권자면 주권자 편을 들어야지. 왜 정치인 편을 듭니까? 우리 주권자들끼리 싸우면 안 되고 주권자들끼리 서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합심이 되는 그런 소통의 장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정치 몰입 애들이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동서로 다 계급 간에 남녀 간에 계속 분열시킵니다. 정치인은 무조건 분열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열된 중에 자기 패가 힘이 강력하면 그 홍의병으로 얼마든지 정권 창출할 수 있다 해요. 국민들이 또 거기 서 가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얼마든지 이 상황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빠심 때문에 즉 그게 빠가 뭐냐. 무지아집의 마음이에요. 나 좋은 게 최고고 내가 아는 게 진리다. 이게 내가 아는 게 진리다. 무지. 내가 아는 것만 진리다. 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좋은 거 우리 편이 최고다. 아직. 그거 조금 내려놓으려면 역지사지의 소통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원론적인 답 양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겨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너 양심했어? 혹시 가족한테 서운한 말 안 했어? 역지사지 안 하고 가족한테 함부로 한 거 없어? 이거 죽기 전까지 반성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양심 아는 사람이 양심 주장해온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 나라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아테네를 깨우는 등에처럼 따끈따끈하게 계속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아테네를 깨우는 모기처럼 한번 하고 싶어요. 소리만 들어도 아 알았어. 윙 하면 제일 무섭지 않나요? 불 끄고 누웠을 때 윙 하는 이거. 이게 그 정도로요. 윙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양심을 계속 자극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권자들 중에 왜 이 나라의 주권자가 할 일을 왜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이건 주권자가 해야지. 그래서 이게 사회계약설이 민주주의 토대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요. 정치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우리랑 계약 맺은 업체예요. 그 업체의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업체만 영원해야 된다. 왜 그런 짓을 왜요? 여러분이 이 집의 주인인데 업체 불러놓고 왜 업체에 끌려가냐고요. 이상하면 업체 잘라버리고 계약 해제할 수도 있어야죠. 이걸 그렇게 우리가 2년 반 전에 그렇게 추운 날 혹독히 베어놓고 또 어디 가버렸어요? 이번 정권이 영원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는 자한당이 일조하고 있죠. 야당이 야당다우면요. 여당이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이라도 딱 보는데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당 봤다가는 아우 이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야당은 그래도 여당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 다 좋아요. 이런 고민을 서로 소통도 하고 진지하게 난 진짜 이 업체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도 해야 된다고요. 예전에 앱 등이란 말도 있지 않았나요? 애플 바 바들이 무조건 이 제품이 좋다고 해주면 전 세계에서 AS 최악인데도요. 그걸 비판하는 기사만 내면 삼성이 냈지 하면서 계속 빨아주면서 오히려 최악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바가 되면 오히려 최악의 서비스를 받는데 감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자기만 그럼 당하면 좋은데 다른 주권자들까지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고객들까지 너네도 감수해 이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에서 그런 짓 하면 더 큰일 난다.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품 하나 쓰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다른 주권자들까지 다 물매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죠. 내가 혹시 그런 짓 하지 않나 반성하지 않는 국민들이 민주시민일 리가 없고 그런 국민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절대 민주주의 국가일 리가 없어요. 겉만 민주주의지 속은요.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직시하자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찰하자니까요. 안 그러면 뻘짓을 하게 돼 있고 헛소리가 나오고 망상에 빠져요. 그게 나만 해치면 좋은데 남까지 해쳐요. 보살을 못 될 망정 남한테 폐는 안 줘야죠. 이게 최소한의 우리가 양심 찾겠다는 분들의 각오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